안녕하세요. 역사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역사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족의 영웅 충무궁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알아보는 역사산책의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순신은 1545년 한성부 건천동에서 이정과 초계 변씨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정은 자신의 내 아들 이름을 고대 중국 성인의 이름을 따 첫째부터 희신, 요신, 순신, 우신으로 지었습니다. 이순신의 할아버지 이백록 은중종 때 평시서봉사를 역임하였는데 조광조와 특별한 친분이 있었습니다. 조광조가 기묘사와 때 사약을 받고 죽자 그는 벼슬을 버리고 조광조의 묘소 부근에서 응가하다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순신의 아버지 이정도 벼슬 단념하고 43세쯤 외가이며 처가 쪽인 충청도아산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이순신은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한성부 건천동에서 보냈지만 소년기는 외가이나산에서 보냈습니다. 이순신의 장인은 보성군수를 역임한 방진인데 이순신은 장인의 격려와 경제적 후원으로 무과시험을 준비했습니다. 28살이던 1572년 선조 5년 훈련원 별과에 응시했으나 시험을 보던 중 말에서 낙마하여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1576년 선조 9년 32살에 식년시 무과에 급제했고 36세 때 전라도 고흥 발포의 수군만호가 되었으며 부인방 씨와의 사이에서 삼남일녀를 두었습니다. 그 후 북방 국경 지대이남경도로 가서여 진족방호를 맡았으며 1586년 선조 19년에 사복시 주부가 되었고 이어 조산만호 겸 녹도 둔전 사이가 되었습니다. 1587년 선조 20년 9월 1일이 순신이 경흥부사 이경록과 함께 군대를 인솔하여 녹둔도로 가서 추수를 하는 사이에 추도에 살고 있던 여진족이 미리 화살과 병기류를 숨겨놓고 있다가 기습침입하여 녹둔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녹둔도 전투에서는 조선군 11명이 죽고 160여 명이 잡혀갔으며 15필의 말을 약탈당했지만 북병사 이일이 도망치는 와중에도 이순신은 이경록과 남아서 잘 싸워 이겼고 조선인 백성 60여 명도 구출했습니다. 그러나 북병사 이일은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이경록과 이순신을 투옥한 뒤 장계를 올려 사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경록과 이순신을 군율로 극형에 처하여야 한다고 조정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때 이순신과 이경록 등을 변호한 이는이었기 등 소수였지만 선조도 이일의 장계를 의심하고 한 번의 실수로 사형은 과하니 북병사가 장형으로 다스린 후 백이 종군하며 공을 세울 기회를 주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순신은 북병사 휘하에서 2차 녹둔도 정벌대 여진족 장수를 꿰어 잡은 공으로 사면을 받아 복직되었습니다. 그 후 이순신은 관직에 오른 지 14년 만에 전라감사 이광에 의해 전라도 조방장과 선전관으로 발탁되었으며 1589년 12월에는 유성룡의 천거로 정읍형감이 되었습니다. 외군의 침입을 의식한 조정에서는 비변사를 통해 유능한 군관을 모집하기 시작했으며 이순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조정이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선조는 고지어 이순신을 진도군수로 승진시켰고 부임지에 당도하기도 전에 다시 종산품 가리포 첨절제사로 전임시키고 가리포에 부임하기도 전에 다시 정산품 전라좌수사로 전임케하여 무려 7등급의 파격 승진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선조는 이순신과 함께 백의 종군하던 이경록도 전라도의 요지인 나주목사에 재수하였으며 계속되는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591년 이순신을 정산품당 상관인 절충장군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에 발탁하여 임명하였으니 선조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이순신의 파격 승진을 밀어붙인 것은 신이한수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부재학 김성일 등 많은 신하가 이순신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조의 이순신에 대한 파격적인 승진 결정을 반대하였으나 선조는 모든 반대를 무시했습니다. 임진왜란발 직전 조정에서는 일본이 섬나라임으로 해전에는 강하지만 육전은 약할 것이라고 예단의 수군을 육지로 올려보내 수비를 강화하라고 이순신에게 명했지만 이순신은 수륙의 전투와 수비 중 어느 하나도 없애서는 아니 되옵니다. 하고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이순신의 감독 아래에 있던 전라좌수영은 20여 척의 판옥선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592년 4월 13일 오후 5시경 외군에 제1진 고니시 유키나가가 전함 700척에 16만 명의 외병을 태우고 부산포로 침략해왔습니다. 이순신의 전라좌수영에 일본군의 침략이 알려진 때는 언균의 파발이 도착한 4월 16일 밤 10시였습니다. 이순신은 즉시 조정의 장계를 올렸고 아울러 경상, 전라, 충청도에도 외의 침략을 알리는 파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휘하의 병력 700여 명을 비상소집하여 방비를 갖추고 도주를 시도한 군졸황옥현을 참수했습니다. 4월 30일에 이순신은 전라우도 수군이 도착하면 전투를 벌이겠다는 장계를 재차 조정에 올렸습니다. 5월 7일 정우옥포해전에서 이순신은 외군을 공격하여 모두 26척을 침몰시켰으며 잡혀있던 포로들을 구해내는 첫 승전을 올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 합포에서 대선 4척, 소선 1척을 더 격파했고 다음 날에도 적진포에서 외선 13척을 침몰시켰습니다. 이즘 선조는 이미안양에서 파천하여 평안도로 후퇴 중이었으며 5월 18일에는 도원수 김명원 2임 진강방어도 실패하여 외군의 황해도 진격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5월 29일 이순신은 무량에서 원균의 경상우수 연군과 연합함대를 편성해 사천에 머물고 있던 외선 13척을 침몰시켰습니다. 사천해전에서 이순신은 왼쪽 어깨 위에 관통상을 입었으며 이해전에서 거북선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옥포해전에서 승리하자 6월 초 원균은 이순신과 연명으로 장계를 올리려 하였으나 이순신이 먼저 단독으로 장계를 올렸습니다. 이때부터 두 장군 사이에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으며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원균의 성품과 인격 문제를 거론하며 자주 불만적 요인을 기록해놓았습니다. 6월 4일에는 전라우수사 2억 기군과 합류하는 데 성공하고 7월 8일 한산도 앞바다에서 적선 잃은 세척을 만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조선군 연합함되는 거짓으로 후퇴하는 척하여 적들을 큰 바다로 끌어낸 다음 모든 군선들이 일제히 하객진 진영을 갖춰지자 총통 전자총통 승자총통을 발포하여 적함선을 괴멸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포격으로 적함을 깨뜨린 뒤 적함의 가판에서 백병전을 벌여 일본군을 격퇴하였으며 여러 명의 포로들을 구해냈습니다. 이날 외군은 단지 여섯 척만이 후방에 있어 도망쳤다고 합니다. 7월 10일 안골포에서도 하객진을 펴고 진격해 외선 59척을 침몰시켰으며 얼마 후 육전에서 홍의장 군곽재우가 승리하고 온 게 남도 안성에서 승리하였다는 전황이 알려졌습니다. 9월 1일 부산포로 진격하는 도중에 만난 외선 스무네 척을 침몰시키고 부산 앞바다에 이르러서는 외선 400여 척 중 100여 척을 처부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렇듯 4차례의 큰 싸움을 통해 일본군은 해상권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승승장구하던 외군의 기세도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산포 해전에서 이순신이 아끼던 휘하장 수정훈이 안타깝게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순신함대는 1593년 2월 10일 웅천포로 진격하였지만 정면전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외군은 조선수군을 외성 깊숙이 유인하여 격파하려는 유인책을 썼습니다. 조선수군도 외군의 전술에 말려들지 않고 화포만 쏘아대 양측의 싸움은 지루하게 흘러갔습니다. 웅천에서 일본군과의 전투에 진전이 없자 조선수군은 6월 한산도로 진을 옮겨 전열을 정비한 후 7월부터 거제도와 진해 가덕도 등지에서 일본군과 대치하면서 양측의 국지전만 계속되었습니다. 8월 1일 조선조정은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에 제수하고 본직은 그대로 겸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순신은 한산도에서 백성을 모아 소금을 굽고 곡식을 비축하여 든든한 진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자 이순신의 명령을 받게 된 원균은 이에 반발했고 두 사람의 틈이 더욱더 벌어짐을 우려해 조정에서는 원균을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채직시켰습니다. 선조는 9월 21일 한성이 탈원됐다는 소식을 듣고 1593년 10월 1일 도성으로 돌아왔으나 명나라는 전면적 대결보다는 외군과의 강화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한편 조정에서는 이순신이 초반처럼 승전보도 올리지 않고 지리멸렬하게 대치하고 있는데 불만을 품고 조속히 적진에 돌입하여 적을 괴멸시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요청과는 달리 이순신은 일본군의 유인작전에 걸려들 위험이 있음을 이유로 견내량 전선을 유지하며 공격에 신중을 기한다는 전략으로 나갔습니다. 조정에서는 이순신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난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597년 2월 25일 이순신은 통제사직에서 해임되고 원균이 그 직책을 승계했으며 이순신은 한성으로 압송되어 3월 4일 투옥되었습니다. 이때 우의 정정탁의 상소로 이순신은 4월 1일 사형을 모면하고 도원 수권율 밑에서 백의 종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석방 소식을 듣고 이순신의 어머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먼 길을 올라오다가 4월 11일 배위에서 별세했습니다. 이순신은 모친의 임종을 못 보았고 임종 소식을 4월 13일에서야 종순화를 통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잃은 이순신은 슬픔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졌습니다. 1597년 7월 16일 3도 수군 통제사 원균이 이끄는 조선 함대는 7천량해전에서 일본군의 기습을 받아 수군들은 상륙하여 도주하고 판옥선 대부분이 불타거나 외군에게 노획당의 오사카로 끌려갔습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조선 조정에서는 도원수 김명원과 병조판서의 항복의 건의로 이순신을 다시 3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이 다시 조선 수군을 모아 정비했을 때 함선은 12척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병력으로 적을 대안하기 어려우니 수군을 폐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이순신은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으며 내가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의 수군을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라는 비장한 결의를 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8월 29일 진도 벽파진으로 진을 옮겼습니다. 1597년 9월 16일 일본군 수백 척의 이동 정보를 접한 이순신은 명량해업에서 대적하기 위해 13척의 전선을 이끌고 출전했습니다. 울돌목이라 불리는 명량해업은 폭이 300미터도 안되며 유속이 빨라 밀물과 썰물 때는 급류로 변하는 곳입니다. 이순신은 울돌목의 조류가 싸움의 불리함을 깨닫고 새로 합류한 한 척을 추가한 13척의 전선을 이마도로 옮겨 외선을 그곳으로 유인의 130여 척의 전선을 격파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량대첩이며 이해전의 승리로 조선 주군은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던 정유재란의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외군은 공궁에 빠졌고 이듬해 8월 18일 도요토미 히데오시가 사망 직전 철군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자 철군을 시작했습니다. 1598년 11월 18일에 조선수군 70여 척 영나라 수군 400척이 군사 1만 6천명을 이끌고 노량으로 진군했습니다. 이순신은 명나라 부총병진인과 함께 1598년 11월 19일 새벽부터 노량해협에 모여있는 외군을 총공격했고 일본으로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던 외선 500여 척 가운데 200여 척을 침몰시키고 150여 척을 파손시켰습니다. 전투는 정우까지 이어졌고 관음포로 달아나는 외군을 추적하던 이순신은 날아온 탄환에 맞아 전사하였습니다. 죽기 전에 그는 지금은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향년 54세 나간군 수방덕룡 가리포 첨사 영남과 명나라 장수 등 자룡도 함께 전사했습니다. 노량해전을 끝으로 7년의 임진왜란은 끝났습니다. 이순신은 전사 직후 1598년 12월 정일품의정에 증직되고 전조는 1604년 7월에 좌이정을 가증했습니다. 1643년 3월인조는 그에게 충무궁의 시호를 내렸으며 1793년 7월정조는 정일품의정부영의정을 가증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족의 성웅 이순신 장군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임진왜란 전 외국의 수신사로 다녀온 황윤길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보기로 하고 여기서 마칩니다.